안녕하세요. 국내 제작 수재가구 브랜드 라메리트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주라고 합니다. 라메리트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침대, 소파, 테이블, 수납장 이렇게 다양한 가구들을 종합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구가 우리 집에 잘 어울릴까? 우리 집에 두면 어떤 느낌일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쇼룸을 준비를 할 때 고객분들이 좀 집처럼 편안히 느끼시고 집에 놓인 가구의 느낌을 좀 더 편하게 느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쇼룸은 지금 보시면 세 가지 바닥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고객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집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두운 느낌, 그리고 좀 화사한 타일 바닥의 느낌, 그리고 따스한 원목 바닥의 느낌은 모두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빌러스 젠을 시공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화사한 바닥재와 잘 어울리는 제품들을 좀 진열을 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계획을 할 때 이 공간은 사실 타일로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공간이었는데요. 바닥재를 알아보다 보니까 마빌러스 젠이라는 걸 알게 됐고 타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관리도 편하고 시공도 편하고 또 느낌도 잘 살릴 수 있는 제품이어서 선택을 해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공할 때는 그냥 좀 느낌적인 부분, 인테리어의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었는데 막상 시공을 하고 나서 그냥 실제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반려견이랑 같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바닥재가 미끄러지지 않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쇼룸 방문하셨던 고객분들도 이렇게 반려동물 같이 오셨다가 이 바닥재는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다, 이거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블론테를 시공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최초의 계획을 했을 때는 원목마루를 좀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블론테를 실제 보고 나니까 원목마루의 느낌은 충분히 살아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내구성 좋고 저희 상업공간에서 이용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실제 시공하고 이용해보니까 그 선택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목마루를 시공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거는 상업공간에서 내구성 같은 것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블론테가 강마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제품이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구정마루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원목마루와 이렇게 눈으로 질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제가 원했던 원목마루의 느낌은 다 가지고 있어서 고민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론테의 시공한 공간은 저희 고객님들이 보시고도 이게 강마루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원목마루의 느낌은 정말 제가 원했던 그대로 살아있고 굉장히 또 광폭마루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닥에 어떤 제품을 시공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마루 회사들을 찾아보고 여러 제품들을 접해봤는데요. 제가 구정마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는 마빌로스 젠이나 블론테의 디자인적인 부분이 저희랑 잘 맞은 것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라는 거 고객들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나 품질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30년 이상 한계를 조금 우직하게 파온 회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라메리트의 철학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라메리트가 추구하는 거는 좋은 소재로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가구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걸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40여 년 동안 가구를 제작해왔는데 한 30년도 더 된 가구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이 연락을 주셔서 가구가 너무 경고해서 버릴 수가 없다. 소모품인 경섭 같은 거 이렇게 교체 같은 걸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고객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튼튼하고 좋은 가구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는 역시 적정마루!